아 죄송해요 감독님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이러면 저 철수합니다 명심할게요 자 촬영 준비하겠습니다 아이고 좋다 좋아 아 자연스럽게 아이고 완벽해 퍼펙트 모델 좋고 감독 좋고 예술이네 작품 되겠어 우와 놀랜다 내가 우와 내 시력이 이건 뭐 와 퍼펙트 와 이거 완벽해 오빠 축하해 결국 꿈을 이뤘구나 정옥아 오빠 진옥아 진옥아 잘생겼어 엄마 진옥아 진옥아 천옥아 진옥아 진옥아 Storm 오지마 하지 마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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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오빠, 진호 오빠! 분명히 날 진호 오빠라고 불렀어. 모두가 정우진이라고 부르는데 그 여자만 분명 날 아는 눈치였어.